안녕하세요 정사장입니다 저는 이제 사업한지 2년이 조금 넘은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해외에 많은 나라가 있을텐데 그중에서 유럽쪽을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저한테 직업을 물어볼 때 구매대행이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유럽에서 물건을 떼다 판다고 합니다 저는 구매대행을 시작하고 약 3개월 만에 월 순수익 천만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3개월차 구매대행업자는 그 당시 28살이었고 그 뒤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10평도 안되는 좁은 원룸에서 아는형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던 저는 현재 인천 검단신도시에 34평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경기도 부천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한 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버스랑 지하철을 타던 저는 제 명의의 첫 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살에는 저에게 구매대행을 가르쳐 주셨던 사장님께서 같이 오프라인 강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고 그 외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몇 번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30살에는 클래스 101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많은 초보 사장님들에게 유럽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지금 31살까지 단 한 시간도 단 한 번도 허틀어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내 통장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뭐든 열심히 하면 돈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내 가족, 회사, 그리고 직원분들,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는 많은 사장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유튜브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유럽 구매대행 순수익 월 300만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시작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컨텐츠를 진행을 해야 내가 촬영하고 편집하는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온 적이 처음이니까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가 없는 소모성 컨텐츠를 찍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20대에 많은 온라인 강의를 봤습니다 제가 많은 시험들을 준비했고요 자격증도 많이 땄고 굵직굵직하게는 검정고시, 수능, 재수, 그리고 감정평가서 공부, 경찰 간부 공부까지 이외에도 자기개발에 대한 강의나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강의를 닥치는 대로 봤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공무원 한국사 강의하시는 전한길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선한 영향력은 이미 유튜브에도 많이 전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분처럼 선한 영향력을 많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정사장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참 암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고 갑자기 본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저를 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게는 1년에 4번 정도 경찰서를 갔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면은 제 얼굴이 잘못했더라고요 제가 19살 때 같이 숙소를 사용하던 30살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복싱 선수였는데 항상 제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그렇게 삐뚤게 사냐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딱히 아무 생각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그런 이미지로는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섭고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 얼굴을 바꿀 수 없다면 재밌고 웃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생활 2년 동안 정신병동에서 기타를 치면서 레크레이션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경상도 남자라는 이유로 별로 동생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 중에라도 비슷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10년을 노력을 했고요 그래도 요즘은 얼굴이 좀 많이 밝아지고 얼굴이 좋다는 얘기를 좀 듣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어두운 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밝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01 같은 상업적인 내용이 아니라 밝은 내용을 이 프로젝트에 담고 싶습니다 강의처럼 딱딱한 내용이라면 사실 영상 보고 따라하기 싫은 게 당연합니다 재밌는 요소들도 조금씩 넣어보고 같이 함께 성장하는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물론 클래스 101 보고 하시는 게 더 좋긴 하겠죠 거기에도 내용도 많고 전문적인 지식들이 더 많이 들어갈 거니까요 그래도 이 프로젝트만 보더라도 소소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딱 부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선별을 좀 하고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따라하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표는 월 순수익 300만원으로 잡고요 이 내용만 알아도 월 300만원 벌 수 있도록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노력이화가 다르기 때문에 300을 못 벌더라도 저한테 뭘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요것보다 덜 알려드리긴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월 300만원 벌더라고요 다만 조회수나 이런 좋아요 같은 게 많이 안 나온다면 저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하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편부터 따라와주세요 부업으로 유럽구매대행 순수익 월 300만원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진정성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